이렇게 그 설이 지난 후에 지금부터 그 정월 보름 전까지는 달이 또 커져가는 그 시기와 맞물르게 됩니다. 이렇게 그 달이 커져가는 이런 시기는 돈복이 또 크게 그 성장하는 그 시기를 의미합니다. 그때 우리는 그 이런 그 풍수적인 환경에서 또 집안에서 구체적으로 또 풍수적인 암시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. 그때 그 집안으로 유입되는 그 돈복은 더욱 힘을 받습니다. 돈복도 역시 그 가장 큰 그 성장의 암시를 또 이 시기에 담게 된다면 그때 그 집안으로 들어오는 그 돈복은 거침없이 또 유입이 된다는 것입니다. 이때 그 우리는 그 푸른색 지폐를 그 최대한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. 올해가 그 푸른 청룡해이기 때문에 푸른색 그 지폐에는 강하게 그 돈복에 성장하는 그런 암시가 담기게 됩니다. 우리나라 그 지폐 가운데 그 푸른색 지폐의 그 암시가 되어주고 있는 건 그 만원짜리 지폐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만원짜리 지폐를 그 간단히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. 지금부터 그 정월 보름 전까지 이렇게 그 달이 커져가는 이런 시기에 돈복이 커져가는 돈복 충전의 그런 암시를 집의 그 동쪽 구역에서 또 구현시킬 수 있습니다. 만원짜리 지폐를 그 집의 동쪽 구역에 그 펼친 채 놓아주시는 겁니다. 재수 있는 그 돈복이 크게 그 들어옵니다. 우리가 또 왜 이 시기에 만원짜리 지폐 한 장을 그 집의 동쪽에 둬야 하는지는 아주 간단합니다. 올해 그 집의 동쪽 구역은 돈복의 성장을 그 가장 힘있게 몰고 오는 구역이 됩니다. 푸른색 지폐는 그 2024년 그 주인공인 그 청룡과 함께 그 속에는 그 물의 암시도 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. 동해바다 그 넓은 물은 모두 그 부위의 축적과 또 관련이 있습니다. 바닷물처럼 그 돈복이 풍성하게 집안으로 또 유입될 암시를 주게 됩니다. 흔히 그 태산같은 돈복이 그 많이 비유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올해 같은 이런 2024년 청룡의 해에는 바다같은 그런 돈복이 그 양이 그 얼마나 그 큰 돈복을 표현하는지는 우리가 또 쉽게 추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. 2024년 그 청월 이렇게 그 달이 커져가는 이런 시기에 푸른색의 그 암시가 담긴 이 만원짜리 그 지폐 한 장을 동쪽 구역에 이렇게 펼친 채 두는 이런 풍수방법은 여러분들 그 집안으로 재정적인 그 풍요를 또 가득 몰고 오는 돈복을 또 크게 불러들이는 아주 유효한 그 풍수방법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.